선수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제는 롱패스가 좀 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다카기가 아드리알루를 겨냥했는데요. 아, 여기서 됐어, 됐어! 됐어! 자, 네, 여기서 이 볼이 자, 수비가 걷어내지도 못하고 수비를 좀 많이 부강하는 것을 중점도 드린 것 같아요. 주고받고, 직면 밀고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초심이 풀었습니다. 주춤주춤, 여전히 걸어갑니다. 아드리알루로 바시틱! 골! 아드리알루로! 뜨거워지고 거칠어지고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슈퍼매치입니다. 슈퍼매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깍볼로 밀어주고 자, 네. 슈퍽! 골! 여기서 안쪽으로 잘 찔러졌고요. 주고 그대로 정말 간결하게 감았는데요. 자, 이 감아 들어가는 코스가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보다. 아니 ata.